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 심층순환입니다 여러분 심층순환에는 크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죠 남극쪽 외델해에서 내려오는 남극저층수 밀도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그린란드 북대서양 쪽에서 내려오는 북대서양 심층수 밀도는 중간 그리고 남반구 위도 60도 정도에서부터 밀도가 제일 작게 내려오는 남극중층수 이런 심층순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두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여기 지금 그린란드 써있잖아요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 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극 대륙쪽에서 위도 60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극 중층수가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훨씬 더 밀도가 큰 친구는 이제 남극 저층수가 되겠지만 그렇죠?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고요 A해역에서는 지금 심층순환이 일어나려면 밀도가 커서 뭐 해야 돼요? 침강이 일어나야 되겠죠?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 비해력에서 표층해류는 그랬는데 지금 비해역은 60도 부근입니다 표층해류는 뭘 타고 이동한다? 대기를 타고 이동한다 대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동한다 뭐 에크만 수송 이런 건 지금 차지하더라도 지금 60도 부근에서는 편서풍이 불겠죠 편서풍 그러니까 얘는 뭐 하게 되는 거야?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? 표층해류는 그래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틀렸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으냐 그랬는데 그렇죠? 기역 지점이 지금 니은 지점보다 여기 남극 저층수 밑으로 가고 있고 기역이 위로 가고 있으니까 밀도는 니은이 훨씬 더 큰 걸로 그래서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답은 ㄷ 2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역 지점은 CD 1953 á có Cinematic 박주 Coleman 박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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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